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주도 내일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울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외국인의 매도도 꽤나 많이 나왔고요. 시장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흘러갈지, 최근에 어쨌든 방향성 잡기가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국인들의 순외도가 거의 한 11주, 12주 만에 순외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원래 그전까지 최소한 올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은 미국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튼 올해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빠르면 내년 1분기로 갈 텐데 그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국 쪽도 그렇지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똑같이 우리나라도 수출주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시가총액이 상당히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7월 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부분은 다행이라는 말은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우선 그전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펀드멘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의구심, 물음표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전체적인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추정치가 그나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주가가 마무리, 차이시나 매물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치료 중순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모습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주도주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기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기아와 같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종, 글로벌 경기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로 불거진다고 한다면 지수의 반등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근에 시장 뚜렷한 방향성 찾기가 어려운데 7월에 넘어가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것을 대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도 좀 체크해볼까요? 우선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조선을 1순위로 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선 업종과 비슷한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를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해운주들이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잘 간다가 아니라 워낙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운임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계속 약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BDI 지수도 그렇고 SC, FI, 상하의 컨텐츠 운임지수도 그렇고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업종들의 매크로, 선행 지표보다도 이런 운임지수에 의한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운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 경기나 매크로 지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정책적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운주들이 1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을 공격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브로 경기 부양이나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겠죠.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화해되는 어떤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도 경기 부양에 대한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도 해운주들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턴이 돌아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해운주라고 한다면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HM의 대표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청하해운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일 말씀드릴 종목은 클래시스 클래시스요? 피부 의료기기 에스테틱 기업인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게 차의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펀드멘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가가 오버슈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의 실현 매물에 노출돼 있지만 피부 의료기기, 지금 말씀드리는 클래시스나 또 이제 자동차 업종, 또 이제 건설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그전에 좀 상승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의 실현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안 갖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스테틱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잘 가고 있지만 차의 실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오히려 이 주가가 좀 조정받다가 만약에 반등을 좀 줬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주가 흐름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초음파 쪽 의료기기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클래시스의 주가를 계속 신고가를 그 전에 올해 이번 달에 지금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해외 쪽에서의 판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역시 탑티어 국가가 바로 이제 브라질이죠.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병원 순화 봤을 때도 3배 이상의 지금 우리나라 병원보다도 브라질 병원 쪽에서의 3배 이상의 의료기기를 지금 판매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브라질 쪽에서의 클래시스의 초음파 의료기기 쪽은 침틸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더욱더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브라질에 대한 시장의 폭이 커지면서 이 클래시스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국가인 일본, 태국, 호주, 러시아 전략.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까지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무한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클래시스에 대한 좋은 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그럼 가격 전략 내일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이 그룹, 멀티플도 좋고 상승하고 여기에 목표 주가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클래시스의 주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2,650원은 충분히 들어갈 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 주가 1차적으로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8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을 펼치다가 이번 주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 시장 준비를 미리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